하메트 103번 경기 이름은 이성준 경기입니다. 시작! 파이팅! 안 봐. 천천히! 확인하자. 다리 눌러! 그냥 한 번 빠졌다가 가자. 슬라잉을 위험해. 남성구호기, 블루랩 시원을. 서러워. 그냥 가운데 가서 얜. 또 맞지? 굴러! 슬라잉! 열어봐. 그렇지. 불팡이 넣고, 불팡이 넣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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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체에 CF 강복이 넣고. dodge 당황이 할지. 구원이 건 turnover. 따라하고, 구원를 확인OSE. 구원들은다 구원. 응, 다 구원. 카드 다 구원. 됐어 야 처음부터 이번에 사실 처음부터 파이팅 반대 낮추고 많이 움직여야 돼 한 상태가 잘한다고 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올라가고 가자 딱 반치 하자 가자 2분 10초 무릎 드려 나한테 들어가 파이팅 그럼 많이 해줘 많이 했지 그런 거 좋아 나이스! 그럼 잡아자 네 한 발 손으로 막히자면 못 받아 갈게 원수석 맞으러 이 쪽이 잡힐게 원수 잡아야 했으니까 다음으로 가 바로! 바로! 테라스톱으로 가 이 쪽은 맞춰될야 돼 못해 긴뿐 잡아 버츠 도워마 들어가 긴뿐 잡아야 돼 나이스!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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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우치! 스크랩 안 들어가도 하고 스크랩 안 들어가도 하고 한 번씩 더 다시 킨! 메이크 치고 메이크 치고 한 번에 한 번 더 메이크 치고 들어가 메이크 치고 들어가 고마워 메이크 치고 들어가 홈페이지 스크랩 안 들어가 스크랩 안 들어가 스크랩 안 라면서 스크랩 안 들어가 스크랩 안 들어가 스크랩 안 들어가 이현아, 이현아. 나이스! 나이스! 오빠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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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오빠 잘했어 오빠 잘했어 오빠 잘했어 저렇게 오빠 잘했어 내가 맥주 주거라고 나와 나이스는 거야 나이스는 거야 나 좀 좀 해 오빠 잘했어 안 받는 것 같아 올라온다 유원아 자 다시 시작 오빠 다시 해오고 지진이 다가서야 돼 안 받지 안 돼 안 돼 빨리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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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초 15초 1 4 2 3 그리고 시작 2 2 쌀다 걷는 1 한글자막 by 한효정